사미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꽤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분은 사미 하나님, 특별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성탄절에서부터 성육신 하신 분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미 하나님께서 맺으신 구속의 은약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영역이었고 또한 그것은 빌리포스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한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자신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높이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의미 깊게 조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지난 성탄절에 가졌습니다. 또한 몇 시간에 걸쳐서 또 다는 못 보겠지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부분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들의 중요성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은 누가보검수에 나타나는 상당히 많은 본문들을 좀 오늘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이다. 첫 번째를 생각했던 것은 성육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수님의 탄생기사의 기록은 사보검수 가운데에서 마태보검과 누가보검에서만 나옵니다. 마태보검과 누가보검에서만 그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보검 특별히 오늘은 누가보검수에 나타나는 이 탄생기사의 내용과 그 성격을 한 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무영신예배에 특별한 것을 할까 그렇게 기대를 했다면 특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이 주제를 갖고 또 올 한 해를 더 말씀에 충실히 들어가는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브레이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예고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게 될 때에 그녀가 이제 동정녀의 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퇴하게 된다. 동정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예고지요. 그런데 이런 예고, 수태고지에 대한 이 예고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또한 의외로 강과되어져 왔던, 조금 이렇게 소홀히 되어져 왔던 그러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 또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중차대한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구약 성령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한 신약 성령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볼 때마다 특별한 어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노래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 성령에는 모세의 노래 또는 미리암의 노래 또는 더보라의 노래 뭐 이런 것들이 떠올리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약의 맹 끝 요한 게시록에 가보면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구속의 완성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검서를 보면은 성육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성된 새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사가라의 노래입니다. 천사에게로부터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고지에 대해서도 알림을 받게 되어졌던 사가라의 노래가 있고 또한 짧지만은 시몬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시몬의 노래는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째 되어지는 때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 이 사가라의 노래, 이 시몬의 노래를 오늘 우리가 한번 성구영신예배를 맞이하면서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생애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비교적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마리아의 노래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일부러 길었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읽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들, 이 마리아의 노래, 또는 사가라의 노래, 또는 시몬의 노래 할 때에 이 노래, 또는 찬송, 또는 창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 찬송하다, Magnificat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라틴말로 창가한다, 창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노래, 새 노래의 제일 첫 단어가 바로 이 단어로 우리 번역에는 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렇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노래를 할 때는 마리아는 가보리엘의 방문과 또는 그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과의 방문, 만남이 어떤 의미인가를 나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리아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4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검 1장 48절입니다. 먼저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러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의 찬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단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48절에 그의 여정,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시면서 하는 거죠.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자신이 생각하기로 나는 역사상 모든 여자들 가운데에서 정말 나는 못난 여자다. 나는 촌놈이다. 나는 시골 처녀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예수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그와 같은 육신의 어머니로 나를 삼아줬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 주님의 놀라운 선택에 대해서 압도를 당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데렐라의 원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하반부의 범위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모든 세상에서, 모든 세대에서 나를 복이 있다. 그렇게 일컬게 될 것이다. 넝하십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 이 큰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 이름이 거룩하다. 그 말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돌보시는 이가 나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형은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특권을 내게 허락하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힘과 근능을 가지신 그분은 거룩하신 그러한 분이시다. 10편 68편 2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했던 것처럼 지금 그 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를 잉태하리라고 하자마자 마리아가 처음 반응했던 것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하니까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에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그럼을 받을 것이라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야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무에서 생명과 우주를 일으키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신 그분이 내 자궁 속에다가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 초기에 수민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그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너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자궁모로부터 잉택해된 이는 거룩하다 일그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마리아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보십시오. 긍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드시고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러분 지금 이 강단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책도 있고 물컵도 있고 또한 설교 원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책상 위에 온갖 세상에 아주 첨단의 그런 무기들이 놓여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펴서 싹 싹 싹 힘도 들이지 않고 싹 할 때에 그 책상 위에 있는 그 어떠한 힘센 것 어지하고 자랑하고 붙들었던 것 저 북한이 그렇게 어떤 것보다도 양보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핵무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무용지물로 없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대한 바벨론도 순식간에 무너뜨리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히려 겸손한 자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끝부분에서 마리아는 천사와 엘리사벳으로부터 들은 그 내용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와 결부시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하게 되어지는 그 아기가 역사 속에 은밀하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립된 존재로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와 엮여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의 기대와 얽혀져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로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 조상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은약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신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에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플레로마라는 헬라 말입니다.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헬라 말은 충만함이라는 말이에요. 충만함. 가득함.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남은 매우 어미심장하다는 말입니다. 흰약 성경의 이 플레로마라는 말은 때가 참해. 때가 참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적흥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우수의 머리에서 아테네가 나온 것처럼 아예 어떤 상상도 못한 일들을 그냥 하나님이 불쑥 꺼내든 카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괴에 가셨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은약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그 은약과 연결되어지는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약속에 대한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 플레로바라고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아 언제쯤에 우리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나를 꼽습니다. 몇 달이 남았다. 몇 주가 남았다. 며칠이 남았다. 그렇게 해서 때로는 초조해 하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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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습니다. 이제 그 때가 완전히 찼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찼다.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다 할 때에는 아무리 채우려고 하더라도 소들까봐 겁이 나니까 좀 남겨두는 것을 가지고서도 채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채운 게 아니에요. 플레로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고 하면 수도꼭지에다가 물을 텁니다. 그리고 컵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서는 그 컵에 가득 차고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때 흘러 넘치는 것 그 충만을 플레로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때가 찼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 때가 차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주제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라의 예언을 통하여서도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찬양을 부릅니다. 사가라의 찬양을 한번 보실까요? 1장 68절을 보면 됩니다. 67절부터 보면 거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68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사가라의 찬송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이 사가라의 이 찬양의 내용에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단어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헬라어 단어가 에피스코프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코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독한다는 단어입니다. 감독한다. 에피스코팔 처치라는 말은 감독교회입니다. 감독교회나 성공회나 이런 감독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를 뺀 스코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스코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코옵이라는 단어는 영어가 나오는데 이 스코옵이라는 단어는 뭘 통하여서 본다라는 거예요. 뭘 통하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스코옵이라는 말은 만원경입니다. 만원경. 눈으로 볼 수 없이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마이크로스코옵하면 현미경이란 말이에요. 현미경. 눈으로 볼 수 없이 미세한 것을 볼 수 있는 것. 스코옵이라는 말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피라는 접도가 붙는 것은 에피는 그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콥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더욱더 강력하게 완전하게 검토하고 검토하고 검토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단어였던 헬라 단어였던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사용되어졌던 단어인 것 하면 군대의 장군들 장군에게 이 단어를 붙였습니다. 군대 장군이 뭘 합니까? 군대가 잘 훈련되었는지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갈 만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철저하게 에피라는 말은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면밀하게 상세하게 스코포스 본다는 거예요.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모아놨고 훈련된 군대를 모아놓고 검열을 합니다. 그렇게 살핍니다. 그렇게 살펴가지고서 미역하면 미역하면 형벌을 줍니다. 지금도 군대 그렇잖아요. 사의를 하고 검열을 해서 미역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해갖고 다 완벽하게 패스를 하면 합격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칭찬과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바로 그 당시에 장군들 에피스코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감독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슈퍼바이저가 된다는 거예요. 감독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찰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우리를 관찰하실 때 그 메시아가 우리를 면밀히 살펴봤을 때에 우리가 그의 기준으로 볼 때에 주의 백성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될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의 나타나신과 그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방문을 하나님의 방문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러한 방문이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그랬는데요. 우리말은 의역입니다. 돌보사 성량한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비지트한다는 말 비지트한다는 말 방문한다는 말 영어성경에 보면 방문을 한다 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방문한다 그렇게 원언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우리는 의역을 한 거예요. 돌보사 성량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백성을 방문하신다. 69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위시의 집에 일으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가라가 하고 있는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임박한 나쁜 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면 지금 메시아가 아기의 몸을 잊고 방문하시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 그 찬양도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념하고 축하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71절에 보십시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극률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소서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근짐을 받고 종신토록주의 앞에서 성결과 어요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찬송과 같이 사가리아의 찬송에도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맺으신 그 언약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수백년 동안 아니 수천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거를 깨락고 난 다음에 얘기하기로 이제는 기다림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와의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노래 또한 사가레의 노래 이 두 노래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약의 성취를 기념하고 잔양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가 또 예언하기로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걸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거제삼으로 말미없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에 보면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세례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을 수반하든지 간에 제사함을 포함할 것을 올반문에 보면 제사함을 포함할 것이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의 안전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몬의 찬양 짧은 찬양입니다. 이것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8일째 되어지던 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째 되어지던 그날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요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누가 받는가 하면 시몬이 받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여기에 존경받을만한 시몬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죽기 전에 기름 부은 자를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성전 안팎에서 어떤 식으로 지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추척건데 아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마도 메시아가 이 성전에 올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시 때때로 성전에 와서 메시아를 찾았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성지되지 않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시몬이 그렇게 성전을 찾고 또 찾았지만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기름 부은 보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점점 더 허약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2장 2장 24절에 보십시오 27절에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에 보면 시몬이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메시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그 아기 예수를 그가 아기를 안고 안아들었던 거예요. 성전에 들어서는 요셉과 마리아 앞에 늙은 시몬이 나타나서 그들의 수중에서 아기를 받아 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몬은 성령의 강림으로 감동하심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시몬의 찬양입니다. 29절입니다.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앗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니라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어이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성경은 시몬을 통하여 예언하게 보여주기를 그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목격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평화를 가져오는 자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극류를 가져올 그 자를 그가 약속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약간 불길한 각주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4절과 35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라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랬습니다 혼합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자를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보여주었던가 하면 그뿐만 아니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아마도 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뜻하는게 무슨 뜻일까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온 백성의 평화를 위하여서 메시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기쁨의 주인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까 하고 그렇게 고민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의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볼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가지 창가 마리아의 찬송 사가라의 찬송 또한 시몬의 찬송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아주 중대한 의미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소다의 이사에게 더욱더 집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생강가정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 이제 2021년이 카운터다운 되겠습니다 조금 남았습니까 소리는 안 나왔습니다 만은 2021년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생과 관련된 새 찬양 이것이 정말 우리가 소홀히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냥 넘겨버렸던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차대함은 참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생각해 볼 때에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는 기하고 복된 우리 생강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더욱더 깊게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지금 참으로 힘든 그러한 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기하고 복된 우리 생강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Brasil 우리 동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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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 우리 ăm 우리 through 감사합니다.